안녕하십니까. 전화무에서 활동중인 일복많은여자복부인 김은지입니다. 영상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마세요. 지난번까지 제1장 총칙과 제2장 회계정보와 점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제3장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3장 수입 및 지출은 제18조 수입금의 징수부터 제29조 예금장구관리까지 되어 있구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업무를 하면서 해왔던 관리비 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8조 수입금의 징수 1.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비 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 매월 말 장부에 마감을 한 후에 우리는 그 장부를 근거로 관리비 부과명세서 작성하고 있죠. 장부 마감 이후에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발생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관리비 부과명세서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과 징수대행, 즉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대마다 다른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했는지 작성되는 것이 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죠. 현재 관리비 조정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 부과 마감 후에 전산에서 고지서와 함께 조정명세서를 보내오고 있죠. 2. 수익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 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 연체료, 미수 관리비, 납부금액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 부분에 지정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3. 입주자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전자우편으로 나비꼬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연체세대에서 가끔 당월분의 금액만 입금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납처리 해주셨어요? 5. 어? 이거 당월분이네? 하고 미수 연체료나 미납금 무시하고 당월분으로 수납처리 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근데 세대에서 당월분의 금액만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해서 미납 연체료, 미수 관리비 순으로 수납을 해주셔야 해요. 세대에서 어떤 기준이냐고 따지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근거라고 하시면 되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전용부분에 지정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정에서 변제한다는 뜻인데 요 말은 전용부분에 지정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전용관리비를 먼저 변제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해당 입주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는 가능하에 가능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 19조 나비고지서의 변경 금지 1. 나비고지서의 기록사항 중 금액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2. 나비고지서의 발행 후 기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나비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나비고지서 상의 수정테이프를 이용해서 금액을 지우고 덮어쓴다거나 장부의 바르게 고침처럼 빨간색으로 두 줄 긋고 담당자의 도장으로 기입해서 금액을 수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지서 발행 후에 수납이 이루어져서 금액이 달라졌다면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지급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간혹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본인 생각대로 수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만든 조항이겠죠. 제 20조 장부정리 관리비 등의 수익금을 징수 결정하고 나비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수익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부감 명세 등을 기록하여 수익금 징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관리비 부과를 완료해서 세대의 고지서를 배부하고 징수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장부 기록을 하라는 건데요. 이 쉽게 얘기하면 당월 발생된 전체 관리비에 대해서 미수관리비를 계상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수관리비를 차변에 계상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오면 차변재예금 대변 미수관리비로 차감상계시키라는 그런 조항이에요. 예전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은행에서 직접 수납하고 그 영수증 묶음 관리사무소로 전달해줬었는데요. 이때 통장에 찍힌 관리비는 묶음 관리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납입 영수증이 없으면 어떤 세대에서 납입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조에서는 납입 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이체로 관리비를 많이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 수납현황을 프린터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표를 작성을 하면 관리비 수납현황 또는 점표 뒷면에 철하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관리비 수납현황 또한 납입 증명서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제22조 수익금의 치급 및 기장 1. 모든 수익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2. 회계 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익금에 대하여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점표 처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하면 매일 은행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전산에 수납 처리하고 점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현재 현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이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23조 금전의 보관 1. 시재금의 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 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2.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재금이라는 것은 관리소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소한의 현금 시재금을 제외한 현금은 보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보시면 광고나 중간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파트 관리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고 계시죠. 지출금액이 클 때는 시재금 처리보다는 예금 등으로 처리한 후에 적격증빙을 수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혹여 시재금이 모자란다고 직원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파트 자금과 개인 사비가 혼용되어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 처리에요. 그리고 현금 계정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제24조 수익금의 관리 1.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예금이나 적금 만기로 발생되는 이자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 일이 있는데 이 장충금의 전용 입출금 통장이 없다고 관리비 통장으로 이치하였다가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처리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예금이나 적금만 가입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용도에 맞게 예금, 적금,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금만기 이전 지출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유용하시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기 이전이면 예금대출을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해약을 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좌하고 관리비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꼭 주의해 주세요.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공급자 등에게 금융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증이나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 한 건당 10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미만의 지출 또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3. 신용카드 또는 직불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 점표 자체가 지급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급증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또한 계좌이체를 할 이유가 없겠죠. 제26조 지출 원인 행위 1. 지출 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제 문서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3. 비용 예산 중 다음 각호와 경비는 지출 원인 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 인건비 여비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 경비 4. 지출 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 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 원인 행위의 금액을 취소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지출 원인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바르게 고치지 않고 따로 지출 원인 취소 결의서 또는 지출 원인 행위 증감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는 기존에 계속 반복,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비 등의 용역비라던가 공공요금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정례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이거나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장비 수리 등을 지출 결의서나 지출 기한서를 작성하여 구입이나 교체 예산금에 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서류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사진이나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기한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지면상에 말해 어렵게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지출 결의서 또는 지출 기한서의 용어를 사용하고 결제 기한을 올리잖아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에 대해서 간단 양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고 봐주시면 되세요.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는 어떤 사유로 지출이 일어날 것인지를 나타내고 그 금액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의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서 파손 사진이라던가 견적서 등을 첨부하고 그 지출에 대해서 결제를 득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출 원인 행위 취소 결의서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지출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었으나 관리소 직원들의 위투로 임시 수리 완료해서 더 이상 지출 발생이 필요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수리 완료 사진과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를 첨부해서 취소 결의서에 대한 결제를 득하는 거예요. 다음은 지출 원인 행위 증감 결의서예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견적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품 단가가 인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더 나은 제품의 발견 등으로 지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것에 대한 증감 결의서에 대한 결제를 득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는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업무 진행을 위해서 승인을 얻기 위한 기한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출하기 위한 지출 결의서와는 다른 결의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1. 지출 원인 행위자는 지출 원인 행위가 끝나면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지출 담당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2. 지출 담당자는 지출 원인 행위자로부터 지출 원인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검토 결과가 부적당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지출 원인 행위자에게 반환하여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자, 이 27조는 제26조의 업무 진행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 교체나 구입의 업무 진행을 완료한 후에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자료를 넘겨받은 격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료를 검토하고 지출되어야 할 금액하고 관련 서류들의 금액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지출 원인 행위자, 뭐 즉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되시겠죠. 보완 서류를 요청하고 고쳐서 자금 지출 결의서와 은행 청구서 등을 작성하시면 되세요. 제28조 지출에 대한 감사 입주자 대표 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 감사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제29조 예금 잔고 관리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매월 말, 월말 결산세에 결제를 하기 위해 관리소장님들께서는 업무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전에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도 관리소장이 예금 잔고 증명서와 장부의 잔액을 확인하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더불어서 실물 통장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금상첨화겠죠. 네, 여기까지 제3장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나무의 발전과 제가 더 힘내서 열심히 영상 찍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